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어린이집에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경찰이 등장한 사람들 동의서를 모두 받고 모자이크를 하는데 1억 원이 든다고 거부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례적인 사건이긴 한데요. 그만큼 cctv를 제공받는 게 그동안은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보호자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cctv 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법무업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사실 cctv를 설치한 것 자체가 이런 학대나 피해가 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지는 보호 감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일 텐데 막상 필요한 사람들이 보려고 할 때 이렇게 비용이 든다면서 안 보여준다면 그건 사실 설치하나 마나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하는 cctv에 대해서 규정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영유아 보호법은 보호자가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경찰의 매뉴얼은 영상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학대 가해 의심되는 피의자 동의까지 받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침을 다시 정한 겁니다.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거나 반출할 때는 여전히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cctv를 확인한 분들은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이 되면 경찰을 통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영상 휴대전화를 촬영하나 반출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면서 할 필요가 없겠죠. 관련 지침이 매우 현실적으로 잘 바뀐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저와 같이 워킹맘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필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바뀌어서 매우 저도 기쁩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기분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죠? 한 두 달 넘은 것 같습니다. 자주자주 와주세요.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올린 사연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사연 먼저 듣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경제의 위기가 다가오던 그때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댁의 주택 2층에 살고 있던 누나네가 야반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누나는 평소 시어머니 돈을 관리를 했고 시어머니의 지인들 돈과 자매들 돈, 아버님 퇴직금까지 싹 들고 갔다고 해요. 그 전까지 가족들은 돈 문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서 서로서로 돈 떼인 걸 사건이 나고 알게 됐습니다. 당시 시부모님이 살고 있던 주택에 가압류가 들어와 형제들이 돈을 모아 풀기도 했고요. 떼인 돈만 대략 3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시댁을 위기로 몰았던 누나네는 20년이 지났지만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집은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최근 아버님 건강이 나빠지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주택은 누나를 뺀 나머지 자식들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평소 양담서를 애청하는 제 생각에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나가 나타나 내 몫을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 상담을 신청해 봅니다. 다른 시누이가 유혼공중을 하면 된다면서 추진 중인데요. 유혼공중을 하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 양담서를 애청자 하시네요.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또 잘 해결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백수연 변호사님. 가족 간 상속 분쟁.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럼요. 이게 가족 간의 분쟁이지만 이게 참 조금 더 밖에서 싸우는 거 법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정말 진입탕 싸움이. 저희 어떻게 이제 살다 보니까요. 정상적인 가족이 과연 있나? 싸우지 않는 정상적인 가족이 오히려 흔하지 않는 드라마나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진입탕 싸움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사연 속 부모님의 유언을 미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재산을 남겨주면 자녀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는 거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으셔서 생전에 유언을 하시거나 증렬을 해서 이제 미리 분배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아마 사연 주신 분의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다른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외된 자녀가 또 문제를 제기할 것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이제 왜 법적으로는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게 지금 사연 주신 분도 이제 알고 계세요. 이게 상담, 양담소를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유류분 제도라는 건데 이게 유류분이라는 거는 상속인을 위해서 법적으로 이만큼은 최소한 받아라. 이제 보장해 놓은 비율이거든요. 이제 배우자나 직계 비속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몫의 반 뭐 이제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상속분의 3분의 1은 무조건 이제 확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상속에서 배제가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 유류분만큼은 돌려달라 이렇게 소속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사연 주신 분 아버님 같은 경우도 생전에 이렇게 직렬을 하시거나 유언으로 이제 특정 자녀한테만 상속을 하시게 되면 그런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법조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가족들의 돈을 들고 야반도주를 하고 그다음에 20여 년간 부모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부양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녀가 이게 이제 이런 불효자식이라고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 논의는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논의입니다. 실제로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 10년도 더 전에 이미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번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합헌이다. 이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행위의 자유도 있지만 유족들의 생존권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이제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제 그 후로도 이제 시대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인식도 바뀌고 그 피상속인 재산에 아무 기여도 없고 오히려 지금 사연 주신 분 가족처럼 피해를 끼치고 오히려 불효자이고 폐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도 단지 부모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이 인정되어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까지도 있어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계속 계류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인식이 좀 이제는 좀 많이 변했죠. 유류분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불효자가 과연 이렇게 받아가는 게 합당하냐 이런 논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유류분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이게 위헌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법관들의 인식까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런 시대 상황이나 인식들을 반영해서 아마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상속인의 내 재산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이런 상속인의 재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과 나머지 유족에 대한 생존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이런 문제겠군요. 그런데 이제 그 보호받아야 할 유족이 불효자일 경우에도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법으로 유류분 비율이 2분의 1, 3분의 1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사연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유언공증을 지금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유언공증만으로 충분한지 한번 변호사님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요? 유언이나 유언공증이나 유류분 문제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정말 유류분 분쟁을 피하고 싶다 하시면 아마 양담소에서도 아마 그때 한 번 네. 저희 양담소에서 맞아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언대용신탁을 한 번 고려해보시면 아마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례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이게 유류분 분쟁을 반드시 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1심, 2심에서는 적어도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법원이 왜 신탁재산을 유류분 재산에서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했을까요? 이게 신탁계약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결국 신탁계약에 따라서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이 금융회사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이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은행의 재산이 되어버리는군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신탁계약을 한 게 돌아가시기 3년 전입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 안에 이제 증렬을 한 거면 혹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는데 사안에서는 3년 전에 이미 금융회사의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유언대용 신탁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피해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안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걸 고려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백수연 변호사님의 말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남궁옥분의 재회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